선생님이 진짜 많이 열었다 근데 서리가 맞아가지고 지난주에 짜다가 말았어 엄청 많은데? 가위로 짜야지 그냥 잘 안 따져 해봐 살 수 있겠어? 아이고 다 떨어져 응 이거 좀 짜서 해 안 짜서 해 잡아 가곤에다 진짜 크다 히트 재볼까? 다리만 하네 위 다리만 진짜 많다 송탄이 진짜 많다 한 바구니 꽉 차겠는데 여기 꽉 차는구나 어? 엄청 커 배추도 많이 컸다 그게 배추도 많이 컸다 벌레 먹은 배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지금 다 안 담아진다 손 다 차 챙겨가지고 아하 어떡해 또 있어? 또 있어? 또 있어? 아하 아하 근데 여기 아래가면 더 많을텐데 이건 어떻게 따요? 아래에 있는거? 아래에 있는거는 지금 따요 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잡아당길 수 있는거 잡아당기고 저거는 아래에 속 따야되고 저거는 아래에 속 따야되고 제 손이 안 닿아 딸 수가 없어 엄마 그럼 물이 아래가서 따요 네 일단 이걸 좀 정리하고 많이 땄네 사 50개 되려나봐 하루종일 해도 못하겠다 남아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못하겠다 여기도 있어 포우 포우 매워 잘 썰 מש três 잘 썰머지는데 해요 i 병아리들은 신났다 아주 아이고 아이고 야진 이리 와봐 야진 이리 와봐 야 이건 먹으면 안돼 겁이 없다 여기로 가. 여기로 가. 또 오네. 먹는 거 아니야. 어서 어서. 껍데기 좀 줘. 씨앗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껍데기 먹어. 이것도 먹을라 그러고. 이렇게 봐야겠다. 아래랑 위에. 잘 벗겨진다. 잘 익었지? 아이고. 매워. 이쪽으로 할게. 아이치. 이제. 꼬치. 이거는 까아서. 삶아야지. 이젠 껍질. 너무 많이 넣었나? 아니, 여기 수정도로 좀 쪄지더라. 이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아. 거기 다 넣어도 돼. 아니야, 너무 많아. 이렇게 넣어줘. 됐어, 안 들어가, 이게. 다 삶아졌지?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